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금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만일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9월 8일 목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아론의 지팡이 본문 민숙이 17장 제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내 위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교의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다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두리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적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일까 하나님께서는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여 증거괴 앞에 두라고 명하십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린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포였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를 보여주고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론이 내가 세운 제사장이라고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실 때 미쳤다 참남하다 말하면서 거역하였습니다 증거를 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리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고 거역합니다 그것이 죄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지성소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고라를 따르던 자들처럼 죽음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표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금주 암송 말씀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사야 26장 3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5가지를 기록하십시오 기도 하루 3번 기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사역 사역 사역을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예배와 평일 개인적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개인기도 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흥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바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주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바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주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의 우릴 이루신 주님의 은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의 우린 그날의 우린 그날의 우린 그날의 우린 감사합니다.